도재야 선생님 할인하면 한 달 뒤에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? 오늘쯤 올 수 있었는데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블루레이 라이브 보고 계시는 분들께 블루레이 어? 있다고 그랬어가지고 정석이 형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저기 선영 씨도 전화하면 좋은데 선영 씨는 애기 재운을 도착했다고 하니까 이만 맞히시죠 그 녀석 인사하고 마무리 네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왔는데 우리 비켜드리고 이루고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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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